박재빈 B-1 바닉스 B레벨로 넘어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스케이트 스케이트죠 그래서 잠시만요 내가 또 말을 안 듣네 그래서 둘 하나 넷 하나 하나씩 스 크 에잇 에잇 합쳐서 스케이트 뜻은 스케이트 스케이트는 스케이트죠 스케이트 타는거 오케이 그래서 스케이트 타다 스케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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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k k l c 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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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는 에이 에 아 어 중에서 에이가 되고 있네요 끝에 소리 안나는 이가 심심해서 같이 놀자고 이름으로 봤죠 오케이 그래서 소리 게이트 둘 넷 하나 하나씩 그 에이 a 합쳐서 g 는 그 중에서 그쪽 뜻은 문 대문이죠 대문 게이트 쓰기 소리 게이트 오케이 그래서 소리 케이크 둘렛 하나 그래서 에이 합쳐서 케이크 뜻은 쉽죠 c 는 스큡 중에서 스큡 중에서 크가 됐죠 케이크 구요 그래서 케이크 c 에이 케이크 뭐여서 나는 소리는 나는 소리는 케이크 케이크 오케이 오 재빈이 차분하네 케이크 소리 레이크 하나씩 c 에이크 합쳐서 레이크 레이크 뜻은 강 강은 강은 리버라니까 호수라 했죠 호수 그렇죠 호수 라이트 쓰기 아 소리 네 예 pero 소리 페이스 넷, 둘, 셋, 하나, 하나씩 A 합쳐서 C는 S 중에서 뜻은 얼굴 쓰기 틀렸는데요 얼굴 things 계속해서 소리 race 하나씩 R A 합쳐서 race 뜻은 달리기 경주대회 같은 거 경주대회 race 소리 race race 오케이 소리 gray 넷, 하나, 셋 하나씩 R R A 합쳐서 gray gray 뜻은 포도죠 포도 gray 쓰기 E, R, A, P, P 소리 gray gray 오케이 소리 tape 테이프 하나씩 T A 합쳐서 B 뜻은 T 테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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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 A E 합쳐서 T T 근데 이 글자 이름이 뭐라고? T T P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시험도 잘 치시고요 king 수고하진